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술 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인력 이동이 심하네요 삼성전자로부터 sk하이닉스로 이동하는 인력이 많네요 sk하이닉스로부터 삼성전자로 이동하는 인력은 있겠지만 자꾸 이런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제 얼마나 투명해지는가 하니까 삼성전자와 성가급 체계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 불만을 갖고 sk하이닉스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품의 대표 수혜기업인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 신입 및 경력 채용 지원 서류 접수를 마감한 지 한 달 만에 경력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를 접수받는다 올해만 하더라도 다섯 번째 경력직 모집이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로 이직 러시가 합격되면서 블랙홀처럼 고급 인력을 모조리 받아들인 모양새다 이직한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에게는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sk하이닉스로 이직 러시가 생기는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 인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에서 떠나는 사람들일 겁니다 사람들을 나무란 분도 계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11월 4일까지 여러분들 마감이 되는데 반도체 유관 경력 2년 이상 보유 대상자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옮기냐 회로설계, 프로세스 통합,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B2B 영업 회로설계와 B2B 영업 직무는 모두 HBM과 관련된 업무다 sk하이닉스로 인재 쏠림이 뚜렷해진 것은 회사에 달라진 위상도 있지만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성과급 체계와 투명한 재원 구조 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직관적으로 내가 이번에 얼마 여러분들 얼마 성과급을 받을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의 경영자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중심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삼성전자는 경제적 여름 가치라는 개념을 하니까 경영친들이 재량권을 가지는 겁니다 직원들이 좀 더 줄지 덜 줄지를 재량권을 가지니까 그거를 직원들이 다 아는 거죠 직원들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는 공식인용인자로인 영업이익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2021년도에 직원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그냥 고쳐준 겁니다 영업이익에 따라 배분하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연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 에코노믹 밸류 이렇게 보겠죠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sk하이닉스는 3년 전에 그냥 간단하게 영업이익으로 바꿔준 겁니다 영업이익을 누구나 알 수 있는 2021년도에 sk 내부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성과급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적극 화답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한쪽은 영업이익 한쪽은 경제적 부가가치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적 부가가치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경영인들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 줄 것인지 덜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인 opi를 초과이익 20%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데 초과이익은 경제적 부가가치에 따라서 산정된다 이 경제적 부가가치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세후 영업이익 빼기 자본비용이 자본비용을 경영자들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직원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물론 회사는 회사 남대로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다 입 다물고 갔을 건데 이제 여러분 직원들이 이렇게 똘똘해져 가지고 아니 자본비용을 당신들이 올리면 성과급이 적어지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걸 sk하이닉슨은 그냥 바꿔준 거고 여기 이제 보니까 경제적 부가가치는 경영성과 측정의 대표지표지만 내부 구성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경영청들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과급 차이로 인한 불만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국가도 국가 사이에 체제 경쟁을 하고 회사도 회사 사이에 이렇게 경쟁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자 이런 게 안 통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한테는 좀 더 참아라 이런 게 안 통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게 다 통했는데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는 EVA 경제적 부가가치에 비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급이 책정됩니까 자본비용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SK하이닉스는 세후 영업이익에 비례하게 주고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의 이직률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에 이직한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AI씨 않게 물었더만 공개된 건 없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로 간 사람이 515명이고 엔비디아의 삼성으로 온 사람이 278명이고 삼성전자의 이직률은 대만 반도체보다 2배 정도 높고 SK하이닉스로 저연차 직원들이 대거 삼성전자로 이동한 것 같다 그럼 이직은 왜 했냐 성과급에 따른 임금 차이 경직된 조직문화 미래 비전의 불투명성 삼성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 내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동한 겁니다 삼성에서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재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고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제 회사는 경영상 여러분들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EVA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그러나 직원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자본들이 당신들이 자본비용을 얼마나 측정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묻어갈 건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죠 SK하이닉스는 그냥 전격적으로 영업이익에 따라서 배분하는 쪽으로 선회를 한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게 내부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EVA 기준에 따라서 성과 보상을 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SK하이닉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이제 세상이 다 이렇게 투명해지는 겁니다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출신 직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SK하이닉스가 경력직 엔지니어 3명을 모집했을 때 200명의 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사례지만 지금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거죠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가 많은 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어느 수준 정도에서 이제 혁신을 하고 봉합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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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